매일 보는 평범한 우리 동네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우리가 여태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시흥시의 다양한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숨겨진 우리마을 행복지도 지금부터 펼쳐봐요 시흥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도록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합니다 마을 주민의 마음을 직접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흥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행정수요에 반영하고 있답니다 함께 봉사를 나누고 싶다면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에 참여하세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여성친화적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찾아보세요 시흥시민 누구든 이용가능한 공유공간이 있다면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포털에 승인된 성인 동아리라면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사업에 지원해 활동할 수도 있답니다 나만의 기술이나 창작 능력이 있나요? 시흥시에서는 청년 창작자 씨앗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의 경제활동과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운 우리 마을에서 돌봐준다면 더 좋겠죠? 맞벌이 가족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시에서는 아이놀이 돌봄 나눔터가 든든하게 돌봐드립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체육문화의 장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활에서 건강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공모사업도 있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력을 얻고 매일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시흥시에서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활동을 응원합니다 시흥시청에서 사업 공고를 하면 시민 여러분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의 심사와 심의를 받아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부서에서 정상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행복마을이 있다면 시흥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해보세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재미도 있고 우리 마을 1위니까 더 신기하고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마을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시흥시 공고사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행복지도 잘 확인하셨나요? 시흥시의 시민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 어디로든 원하는 마을로 출발하세요 시흥시는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의 마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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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을과 함께하겠습니다